엄마! 물수 왔대? 어 거의 다 왔나 봐 오빠 온다고 왜 이렇게 구워갔어? 아유 잘 왔어요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다 됐다 살인 건 없지만 맛있게 들어요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오빠 생선 잘 안 먹는다? 형 처진 같지 않아? 혹시 뼈 바르기 어려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? 우리 딸 고생 좀 하겠는데? 고생? 고생? 고르기만 해봐라 뭐 탐스럽기구나 마시대도 한번 볼까? 응? 어디 거야? 응? 과일 아삭? 석바라 성격은 좀 꼼꼼하겠구만 제가 꼼꼼한 말을 자주 듣습니다 2대에 걸쳐 검증된 전문 중개인이 선별 제주도민이 인정한 품질 검증된 리뷰까지 바로 확인 가능 과일은 과일 아삭 검증된 지구 검증된는 소고기 검증된 그는 검증된